뭐예요? 안녕하십니까? 네, 왜요? 유비님, 한마디 해주시죠. 오늘 무슨 촬영하러 오셨습니까? 서울의 숨은 명소라든지 관광지 같은 데 소개해줄, 변화된 명소 같은 데 좀 보여주려고 왔는데요. 네네네. 진행자 때문에 힘들어요. 아, 네. 오늘은 추석이고 저희 교회에서 영상 전문가가 계셔서 저 이제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따라왔습니다. 저는 중간중간 쫓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또 제가 또 담아서 같이 안 걸릴까 걱정이네요.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안 걸릴까 걱정이네요.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쫓아다녀 보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여기는 청와대 앞입니다. 청와대가 개방되어서 올해 중에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기 아저씨.